푸푸렉스 그리고 우리 씨앗 있잖아요. 이거는 내가 일일이 다 볶아가요. 그냥 안에. 그래서 이게 먹잖아요. 그럼 고셔요. 그리고 이 설탕 안에는 딴 데는 밀가루였잖아요. 이거 이제 안 굳어지라고. 그런데 우리는 이거 콩가루 있죠. 콩가루 갈아서 나는 설탕. 이것도 그렇고. 여기 이거 치즈 소스는 내가 못 갈아입고 있습니다. 좀 특별하거든요. 치즈 소스는. 딴 데는 치즈 먹으면 느끼하다 하잖아요. 느끼는 안 그래요. 먹어보시면. 이걸 갈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? 네. 갈아. 우리 집에는 올려주면 좋은. 객시 손님이 많거든요. 우리 집에는 올려주면 좋은. 객시 손님이 많거든요. 우리 집에는 올려주면 좋은. 객시 손님이 많거든요. 담아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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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우리 요 장식이네